드디어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외국에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지역으로 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수도가 아스타나거든요. 사람이 또 가장 많다는 알마티 지역으로 저는 온 겁니다. 알마티가 원래 수도였구나. 일단은 시차는 4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현지 시간이 5시 11분이고 한국은 지금 9시 11분이겠네요. 4시간 느립니다. 카자흐스탄이. 자 언어는 카자흐어가 있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보면 여러분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접혀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화폐단이 텐계. 텐계라고 하는데 1텐계에 3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 텐계 하면 3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유심을 9개를 샀어요. 총. 와 그거 돈으로 다 하면 한 20 얼마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찾은 거예요. 면적이 여러분 세계 9위. 우리나라보다 27배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이슬람교 73% 러시아 종교 20% 개신교 2% 있는데 약간 이슬람이 조금 있습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말 하고 싶었어. 카자흐스탄에 약간 한국화가 좀 진행되기는 해요. 카자흐스탄에 CU 편의점이 두 개가 생겼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우리나라 음식만 팔아.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차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유심은 K셀. K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플. 택시 어플은 얀덱스. 뭐 시켜드실 때는 글로버 하시면 됩니다. 찐이셔? 아 진짜로?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현우 선배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 웨이러닝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프고 오셨어?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우 선배님. 잠깐만 최현우 선배님 혹시 나중에 뭐 좀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배님. 진짜 최현우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합방하면 진짜 또 재밌겠다. 맞지? 하이. 오 하이. 이게 스트림이야? 예예. 라이브 스트림. 그래서 I came here to ask you one question. 어 예예. 자 뭐라고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기 한국 여자처럼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제 생각이 동의하시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주세요. 이따 가보자. 같이 가자. 아하하하. 같이 가자. 아하하하. 같이 가보자. 하이. could you please say hi. it's a live stream. 하이. 자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아하하하. yes or no?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 they say it's so pretty. 아 pretty. 아 pretty. it's true. it's true. yeah yeah yeah. I think so. what is your name? 압두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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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길리. 알길리. 질.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see you ag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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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oo thank you.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르바트 거리라고 최대 번화가에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있죠. 이렇게 쭉 한 바퀴가 번화 갑니다. 어 안녕. 쓰읍 좋아. 여기에 러시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많고 고려인처럼 생긴 사람도 많고 그 섞여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질감이 좀 없죠. 일곱시간 떨어진 나라지만 응 안녕. 하하하하. 하이 가이스. 여기. 어 너희도 안녕. 뒤에 친구들도 인사하고 가네. 뭐야 여기 친구들. 음? What is your name? 아 유튜브? Yes. My name is Jinu. My name is D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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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rom here or? Er.. Almata. Almata. I'm from Kazakhstan. Kazakhstan이야? 아 그래? 응? 하하하하. How old are you? 15? 16? 20? 20? 20? 어? 20살이라고? 24. 24? How old is she? 14. 14?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은 나의 조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36살이야. 10살? 음! 하하하하. Very young. Very young. Noooo. 하하하하. 귀엽다이들.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하루 보내. 그때? 바이바이.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최대 번화가. 여기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이. 여기 이제 버스킹도 있고. 안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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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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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좋은데요 여러분? 어 여기는 약간 춤추는 애들 같은 느낌인데? 오 멋있어 애들. 오. 하이. excuse me. Are you in dance team? 팀? 댄스? 댄스 팀? 댄스? 댄스? 오비움 오비움? 오비움? 뭐예요? 스타일 아 스타일! 아 나이스 스타일! 야야, 라이브 스트림 코리아 하이 패션이.. 아 패션이었구나 봐봐, 나 지금 적극적이지 여러분? 난 달라졌어 여러분 보여줄 거야 한국어? 예예, 난 한국어 선재와 설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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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튀어 예 K-drama, 맞어? 예 예 선재와 같이 하하하하 아 진짜? 안녕 하하하하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지 뭐라고? 저는 세계에서 사회가 유튜브 채널으로 갔어요 아 유튜브 채널 네 아 유튜브 채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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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예 당연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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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닮았다 나는 박서준과지 그쪽과는 아니어도 난 돼 안녕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따님이 예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너가 노래하는거 시작합니다 노래하는거 노래하는거 나랑 부부가 노래하는거 할머니도 노래하시고 다님도 노래를 하시고 어머님도 노래를 하시고 할머니도 노래를 하시고 인터넷은 안 돼 아 인터넷이 안돼 인터넷이 너무 슬러워 인터넷이 너무 슬러워 아 인터넷이 없대 여러분 아 오케이 땡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국사람이 비슷해 어어 한국사람 뭐라고 하셨냐면 다들 한국사람처럼 생겼다고 한국사람처럼 생기는 것은 이곳에서 좋은 의미입니까? 아 좋은 의미에요? 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지 힐링된다 여러분 어머님이랑 아 쌍둥이 트윈? 아 트윈 아니에요? 아 시스터구나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가 뭐하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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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알게 되는데요? 아 네 한국을 알게 되죠?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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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박진우를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박진우를 검색하세요 아 네 좀 있다가 아 지금 오케이 바이바이 아 디아야 아 디아야야 이거 뭐같아 오고있어? 아 예 of course 땡큐 땡큐 여기에서 가고있지 여기에서 뷰릭터 타임 하하하하 땡큐 바이바이 오 하이 하이 예 of course of course 땡큐 바이바이 사진 찍어서 뭐하려고? 하이 자 CU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있어 카자흐스탄에서 한 번씩 전력망을 내려버린대 나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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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 of course of course 오 나이스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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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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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아 sorry but how old are you? 20 20 20 20 now it's too hard for me 아 no you better than me you better than me I'm not good in English 옛날에 영어 잘했었는데 요즘은 안 써서 잘 못한다고 하이 하이 nice to meet you too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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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time bye I can show you how I do backflip 어? I can show you yeah backflip 한다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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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bro thank you amazing amazing wow 저는 한국에서 온 유튜버이고 가수입니다 와 당신의 인스타그램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어 사진? 오케이 아 찍자 thank you thank you 헬로우 하이 응 그래 이런 느낌이어야지 have a nice day bye bye 그래 요런 갬성 그래 이거야 요런 갬성이지 뭐 하나 사서 좀 먹을까? 뭐 있는지 한번 봐보자 그래 여기 완전 한국이라니까 봐봐 소주도 다 있고 진로랑 어 복분차도 있어 노래도 한국 노래 나오네 나 좀 배고프거든요 여기서 좀 알 박으면서 비 멈출 때까지 라면 옷 있냐 여러분 컵라면 짱은 뭐야 아 육개장 사발면이 없네 그냥 신라면 먹을란다 튀김우동 불닭볶음면 무파맛 없어 삼각김밥 아 소불고기 삼각김밥 맛있어? 여러분 삼각김밥 데워 먹어요 여러분은? 이거 끓이는 거 맞아요? 서울 김치가 있다고? 이 정도만 먹자 자 오 약간 비오고 오 빗소리 빗소리 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못 돌아다녀 여기 온 거 진짜 천하의 행운이야 지금 비가 와가지고 못 돌아다니는 밥을 하고 이거 끓이고 근데 이거 그냥 먹어? 아니면 그냥 20초 데워? 논란 좀 종결해 주세요 여기서는 한 20초 데워 라고 나와있기는 해 근데 밥은 따뜻하게 먹는 게 맞아? 게이면 데우는 게 맞아 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20초 이렇게 데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거 한 번 해보러 가자 나 이거 잘 못 하는데? 같이 가보자 오 이건 안 돌아가는구나 오 됐다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CU 카자흐스탄 알마티점이에요. 내가 지금 비를 막고 있거든요. 감성이 엄청 좋은데요. 엉덩이 다 젖었네. 아이고. 어이거 씨. 이거 뭐야? 어 내가 해줄게. 나보고 이거 따라달래. 화해달래? 시원. 아, 생각났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셀입니다. 엑셀이요.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나와. 비바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람 장난 아니야, 지금. 안 돼! 오, 아! 아, 잠깐만, 잡혔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자. 우와, 씨. 엑셀이요. 엑셀이요.